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아요. 과학이 한때 잘 모른다고 했던 미스터리. 모든 별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. 그런 은하가 수천억 개. 물이 있었던 것 같은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. 생명체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. 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없습니다. 쓰러질 준비하세요. 목격을 한 거예요. 외계인을 목격한 겁니다. 만년 전에. UFO로 볼 수 있다. 비행물체로 볼 수 있다. 이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지금. 아! 아! 교물이 열겠습니다. 우와! 우와! 도전하자마자 망하는 게 아닐까? 우리 인간이 면정 버틸 수 있을까? 확신을 가졌습니다. 외계인 있어요.